일단은 지금은 집중! 집중! 죽여! 못 잡았어! 아직 죽이면 되지! 아직 죽이면 되지! 지금 쟤는 까발총이야! 까발총이면 차권으로 승부가 있어! 가! 이겼어! 나이스! 아바타 콘텐츠는 뭐야? 그 오더도 예전에 해봤잖아.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 처럼 되지 않았었어. 내가 자아가 자꾸 생겨가지고 오더도 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망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아니면 그 말로 해야 재밌을걸? 자기가 오더는 자신 있는데 샷빨리 자신 없다 하시는 분. 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치킨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. 내가 그렇게 해서 치킨 먹으면 내가 치킨 기프티콘 보내줄게. 아니 편의자님 오더 해볼래? 화면 공유해줄까? 뒤로 가요. 아 안녕하십니까? 아 깜짝이야. 아 들리시나요? 말해보실래요? 네. 아 반갑습니다. 네 편의자님 맵 뭐하고 싶으세요? 맵은 일단 간단하게 테이거 먼저 갈게요. 오케이. 아 근데 하기 전에 이게 좀 갑자기 계속 이제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잠깐 한 판만 딱 야자타임하면 안됩니까?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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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반말해도 되는거 아니야 자타임이면? 나는 존댓말 해야 돼요? 둘 다 반말하자. 그냥 반말하는게 좋지 않아? 어. 그래. 그래. 자 일단 맵 켜고 어. 일단 처음부터 터미널 같은데 떨어지면 좀 힘드니까 어. 그 옆에 시장 한번 가볼까? 오케이 시장 어디 내릴까? 일단은 뭐 당연히 가운데지. 아 치킨 먹으면 기프티콘 줄건데 치킨 안 먹고 싶은거 보네. 아 일단 일단 내 캐릭터 실력 한번 보자고. 오케이. 잠. 오더에 복종하시면 안됩니다 키키키. 아 오케이 오더에 복종하겠습니다. 자 준비됐습니까? 네네. 점프 점프는 알아서 잘 알아서 잘하고. 아니 그거 해줘야지 해줘야지. 지금 빨리. 뭘 지금이야 아직 멀었거든. 뭘 지금이야 아직 멀었거든. 아 나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아. 없어. 어떤 소리. 나 시키는대로 할거야 시키는대로만. 나 내 의견 하나도 안낼거야. 주변에 한 한 명. 두 명. 세 명. 네 명. 어. 많다. 일단 빨리 총부터 먹어. 어. 근데 내가 소리가 안들려가지고. 아. 저 소리도 켜줄게 기다려봐. 일단. 일단은 지금은. 잡지. 어 집중. 죽여. 어 못잡았어.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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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면 되지. 아직 죽이면 되지. 황금 열쇠 발견. 어. 샷컷 먹었어. 어 이뻐. 어 이뻐. 잠깐만. 어. 발소리 들리는데. 어. 푸시 푸시. 헛쿨했어. 왼쪽 위에 올라갔나. 어. 하나. 살짝 긁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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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착으로. 오. 샷컷 맞았네. 나이스. 일단 사이가 먹고. 사이가 먹으라고. 오케이. 잘해가지고. 어. 사람이야 사람. 어유 죽여. 아. 첫판이라 그런 거 알지. 아. 발술 또 들리는데. 일단 참고두요. 나 양쪽. 나 양각이야. 힐. 양 각을 빼야 돼. 아. 피해야. 피가 없어. 파밍에서 키 채우고. 천천히. 오케이. 긁어! 긁어! 지금? 긁어.. 어 근데.. 사이가 일단 들고 아 사이가 있구나?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 됐어 근데 제가 좀 되게 긴장을 탈 거란 말이지? 뭐 얘 좀 하는 앤가 할 거란 말이지? 그러면은 어 지금 쟤는 까발총이야 까발총이면은 차권으로 승부가 있어 가 가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비밀 열쇠 있어 비밀 열쇠 있으면 비밀 열쇠 먹으러 가야지 가야지 누가 썬다 복 같은데? 복 같은데? 복 아닌 거 같은데? 어 왼쪽 보면 돌이 어 돌로 가라고? 이거 양극될 거 같은데? 뒤에도 필빠라 일단 필빠라 뒤에도 남아있어 이거봐 뒤에 어 있는데 뭘 무시해 이거 있는데 있어 뒤에 여기 있으면 양극대에서 안 올라오는데 괜찮아 왼쪽 돌 크니까 괜찮아 어떻게? 연막은 그 뒤에 지판댔까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닦는 거야 어 어딨는데? 어딨는지 모르는데 돌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나무 뒤에랑 그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그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잡았어 잡았어 피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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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킬 또 성능 와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5도 맞아 이거? 저기 쏜다 줄여? 여깄어 저거 뭘로 쏜거야? 웜프로 쐈어? 약간 웜프 아니면 총이 좀 허접해 전 가소롭네 가서 죽여버리자 가서 죽이라고 오케이 야 어딨는데 자 이제 왼쪽 입구로 들어갈거야 자신 없는데 빨리 붙어 야 이거 아니잖아 멍청아 오케이 일단 성능 테스트는 끝났어 성능 테스트 내가 수행해줄게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내가 가운데로 가면 양쪽을 조심해야 되잖아 오른쪽으로 붙었으면 잡지마 아 그래 맵 뭐해? 산옥할까? 산옥 새로 나왔는데 아 산옥 어 그래 아 이거 뭔가 말리는 느낌인데 존댓말 해야겠다 제가 존댓말 할게 이렇게 반말하니까 제가 이거 자꾸 제가 망하고 싶은대로 가네 반말하니까 자꾸 실어가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편집님도 편집님도 존댓말 해주시면 안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썩 썩 기분이 좋지 않은거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한번 다시 존댓말로 갈게 네 저도 존댓말 하겠습니다 네 하나 의견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? 네 뭐 뭐 이야기 해보세요 그 그냥 오더 하실때 쟤 잡아 이렇게만 해도 제가 알아서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왼쪽 그 문으로 들어가서 잡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제가 좀 어려운거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싸울때만큼은 자아를 약간은 존중해주기로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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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거 맞지 일단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둘러 둘러 두명 오네요 두명 두명 그 저 일단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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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뒤에도 한명 있어요 제 뒤에도 한명 있어요 네 일단 총 두세요 사이가는 필수 사이가는 필수 일단 한번 슬쩍 찾아볼까요 목소리 갈라지시는거 같은데 어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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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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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름빛 노름빛 뒤에 컨테이너 뒤에 헉 쟤 샷건이에요 어떡해 어떡해 왼쪽 입구로 좀 붙어보죠 아 자꾸 왜 저를 왼쪽으로 보내면 왼쪽 건 불리한데 괜찮아요 그 왼쪽 입구에서 오고 잡으세요 자 위치 파 여기 있어도 뒤에 컨테이너 뒤에 컨테이너 뒤에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앞에 상자까지 상자까지 컨테이너 니가 아니었어요 죽이세요 죽였어요 어이 맛있게 드시고 아우 아드레날리 있네 주사기 한 대 빱시다 빱시다 이건 빠지시다 그냥 오케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급다라자야 뭘 봐도 딱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쓱 뛰어봅시다 너무 멀긴 한데 괜찮아요 도망간 뺏어 치실 것 같습니까 아 재미있네요 거기 앞에 능성까지만 둘러보고 네 없으면 이제 잠깐 대기하다가 다음 총소리 좀 찾아갑시다 어 사람 발견했어요 여기 발소리 오 오케이 오케이 보급도 잘했다 뒤로 빠지세요 회복하고 이거 회복하면 10탄이 계속 올 것 같아가지고 한칸 빠졌습니다 네 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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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멀리서 사람만 안 박았잖아 했어도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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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교전은 무조건 캐릭터 탓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거 진짜 자아를 버려봐야겠다 자아를 버려 자아를 버려 요번까지 제가 초반을 초반밖에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이제 중후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진짜 제 의자 버리고 회복하려면 바로 피빵 누르고 도망가려면 바로 도망갈 거니까 바로바로 브리핑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거 디스코드가 딜레이가 약간 1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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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다고요? 딜레 없어 오케이 일단 파라다이스 왼쪽에 있는 집 근처에서 이제 낙하를 할 거예요 네 그 그 그렇게 얘기해줘요 지금 낙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아이고 그 그거 1초 빨리 얘기해줘요 적 체크 좀 한번 해주시죠 한 놈 잡고 해줘 맞다이 한번 뜹시다 저거 쟤 너무 빠른데 아이 괜찮아요 더 빨라요 총 찾아다 빨리 따라갑시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저 잡았습니다 아주 이지하게 끝내버렸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안 써야 됩니까? 그 정도는 자 그 캐릭터가 가진 그 공격성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그 캐릭터마다 약간 그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성능 그쵸? 그까진은 제가 성능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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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신총 어떠세요 신총? 신총은 별론데요? 아 별론은 신총 한번 들겠습니다 이제 왜 물어봤죠 어차피 쓸 거면서? 신총 좋다고 하면 안 쓸려 있어요 아 치킨 치킨 먹으려고 하는 거 맞죠? 슬쩍 보고 슬쩍 보고 아 근데 저거 잡사 한 세월이에요 또 어? 죽여 죽여 한 세월 한 세월 안 죽는데? 왜 안 죽죠? 아 일단 들어갑시다 이제 미러는 깔끔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네 집 사이로 해가지고 좀 멀리 좀 뺑 둡시다 집 사이로 자기장 맞으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요 멀리 뺑 아 어디서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 친구들 뭐 어디서 뭐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야 친구 보여요 아까 그 친구 보여요 슬쩍슬쩍 쟤도 본 거 같은데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슬쩍 한번 갑시다 서로 알아요 지금 제가 잡았어요 나 있다 파메하러 갑시다 오케이 근데 그 따만점 친구 남아있는 거 아시죠? 그거 일단 무시하세요 일단 오케이 무시하기 지금 원래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? 아직 킬로그 안 떴어요 안 떴다 파메 후닥하고 후닥 이제 잡으러 갑니다 찾았다 오우 저기 있어요 저기 일단 여기 어딘가 저쪽 올라가세요 저쪽 올라가세요 일단 그 도로 한복판에 그러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네 천천히 천천히 못 빨라 천천히 못 빨라 까버렸다 대가리 까버려요 그냥 대가리 까버려 대가리 안 보여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잡았어요 나이스 파밍하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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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세요 어차피 싸우고 있었으니까 사장님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 버려요 그거 굳이 탈 필요 없습니다 네 하하하하 일단 차 올라가세요 거기 산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자기장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음 자기장 이야 엄청 멀어요 선생님 끝났네 이거 어떡하지 일단 쭉 뛰어봅시다 아니 그 보트면서 뛰지마세요 지금 싸움은 미래가 없어요 네 뛰어봅시다 확인 네 바로 오게 있는데 죽여 죽여 저 보이잖아 네 미래가 없다고 그거는 죽여야죠 나이스 고고고고 선생님 툭샤이 탑니까 우리 툭샤이 타야될 것 같은데요 피는요 네 집에서 피 한번 채우고 툭샤이 딱 타고 갑시다 도핑 딱 빨고 확인 자 일단 툭샤이 타고 아니 진짜 개악해보인다 차가 뒤에서 엇빛이 넘고 있어 저 차를 뺏긴 친구가 굉장히 극배로 보고 있는데 분노하네 이 이 이 이 차가 뭐라고 이상 자기장 일단 좀 봐주실래요 저 아 자기장 그 쪽 들어갑시다 반타입까지 쪽 반타입까지 이걸 타고 거기까지 가라고 내가 가는 중 가는 중 불러가는데 오른쪽 집에는 좋아보이는데 오른쪽 집으로 가시죠 여기로 네 좋아 다 왔어 이제 팔 여덟 명 남았는데 이거 좀 삐리하거든요 너무 빨리 줄었어요 사람들이 좀 삐리하거든요 너무 빨리 줄었어요 좀 삐리하네 사람 있어요 자기장 개이덕 쪽 갈기세요 죽여버리세요 안 되네 까비 괜찮아 기회는 많아요 안 돼요 까비 약간 뺏으면 되는데 약간 뺏으면 되는데 여기 싸워요 여기 싸워요 오케이 그러면 반타입 왼쪽에서 오는 애들 반타입 왼쪽에서 오는 애들 반타입 왼쪽에서 오는 애들 미니맥 기준으로 왼쪽 9시 9시 방향 어 그쪽 맞나 아냐 아냐 미니맥 기준 9시 그거 셋이에요 그거는 그쪽 그쪽 아 난 셋이라 9시 그렇게까지더라 저기까지 제가 왜 가요 근데 아니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오는 그쪽에서 오는 친구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쪽 라인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못 볼게 토달지 말자 토달지 네 사람이 있어요 저기 한 번 일단 체크만 하고 뒤로 빠지세요 이제 위치 다 나왔어요 이제 오케이 반타입에서 먼저 붙는 애 걔부터 한번 조집시다 슬쩍 가서 체크 한번 해주세요 돌 끼고 가서 따개비 끼고 자 발술 들리죠 그죠 아래 잡을 수 있음 잡아보셔 아 아 아 아 선생님 저 맞았어 맞았어요 피가 없어요 괜찮아요 회복하고 더 바싹 붙으세요 술탈 안 맞게 술탈 까세요 이제 술탈 있나요 아 술탈 까고 째 지금 보이는 저 능선 자리에 연막 하나 까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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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럼 아 서울특시 아 옷을 땀고 소금을 암호에 소구 잉턴 잡히 괜찮으니까 더 유리해요 자리 지금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기다리세요 썰스 푸시 올 거예요 4 아 그리 좋겠죠 이동의 동이동 집 뒤로 집 뒤로 집 뒤로 이동 들어가지는 말이야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집 뒤로 있고 오른쪽이 살았다 그러면 일단 홀딩 어떻게 접해 자격 때 염페 뒤에 엄폐 있나요? 슬쩍 봐보세요 그거 뒤에 돌 끼세요 그거 뒤에 거 인공지능 사람 있다 뒤로 갔으면 죽었 엄폐 꼈으면 죽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지금 안 꼈으니까 선생님 망했어요 일단 쟤한테 연막 치세요 답 없는 거 맞죠? 본인 자리 오케이 쟤한테 치세요 그냥 자 나무로 뛰어요 나무로? 여기로? 뛰어 어 뛰어 아 더 안 좋네 저 오른쪽 끼고 쭉 돌아요 이제 자기장 좁힐 때 뛸 건데 뛸 때는 무조건 고지대로 뛰세요 네 빠르게 뛰 오케이 둘째 끝 발소리 나요 발소리 상대 아래에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거 그냥 이겼어요 이제 얘 왜 내려갔죠? 슬쩍슬쩍 응? 떨어졌나? 어? 뭐 했지? 어딘가 있는데? 어? 이 친구 떨어졌나 봐 여기가 봐봐 선생님? 이거 뭐 안 해봐 시키셨어요? 아 이 친구 왜 따라다는데 한 번 볼까? 왜 왜 이런 결말이? 왜 이런 결말이? 어? 아까 혹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? 어떤 그 약간 치킨 기프티콘을 아아 아아 이거 치킨 드시네 아 자 이 친구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리는 자리가 유기한데 akin 우아하하하하하하하 설마 여기서? 설마 여기서? 어이구 어이구 función итесь confin 하하하하 어떡해 으 어떡해 아 불쌍하데 치킨 다 치킨 다 안 오셨다 어쩐지 안 쏟아라 우리는 우리 안 쏟아라 아니 지금이어도 이쪽으로 갔었으면 못 올라갔나? 여기 올라올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그 상황에서는 머리가 굳어서 그런 생각이 안 나거든요 떨어지면은 그냥 아득하긴 하죠? 아이소 아이소 귀찮으셨습니다 아 그니까 이거 빡... 빡고서 구우더라는게 낫지 와 너무 답답해 어떻게 뒤지는 줄 알았어? 아 아직 안갔어? 아이소